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통해 총 11.26%를 확보했습니다. 이번 공개 매수에서 고려아연은 9.85%를, 공동 매수자로 참여한 베인캐피털은 1.41%를 매수했습니다. 당초 고려아연이 목표한 20%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.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은 기존 33.99%에서 35.4%로 높아졌으며, 영풍 MBK 파트너스 측과의 지분 격차는 약 3%포인트입니다. 양측이 확실한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고려아연 지분 7.83%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결정이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